소주, 소환술 성낙겁 있으면 웬만한 애들은 다... 저리가 되지 저주를 하나 받고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정밀 정밀병자 정밀 이거 18딜이고 이거 12딜이니까 던지는게 날 껏 다녀 연막탄 전광석화 전광석화 꼬대 포션 왜 자꾸 나오냐 아이 뭐야 이거 3대장이야 그래도 전략가 지금 넣는 건 너무 한 것 같고 아드레날린 먹는게 맞지 빠따레날린 아드 빠따주 쉬바 방어도 포션 흐리탐 아니 흐리탐은 좋은데 딜카드 안 나와서 엘리트를 못 가겠는데 정밀 정밀이 타고 있어요 아 내장해체 발돌림 단검 분사 단독 단도 분사로 바꿔주세요 포션 때려받으면 엘리트 잡을 블리트도 잡을 수는 있겠는데 이거 두개말도 몇 데미야 육십딜에 육십 육 육십 구십 육딜 정밀도 있네 겁나슨 향로 웅포 미쳐버린 재생 미쳐버린 재생 언제까지 단도 없는 정밀이야 단도죠 유독 가스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어? 시체폭발 망단? 이게 무조건 시폭인거 같은데 얘네들 또 시폭이면은 싹 정리가 되죠 향로 논다 이러면 캐틀벨 죽죽죽 인공물 몸풀기 하면 와 1턴 분열 이건 1뎀을 이걸 1뎀을 만들 나올까요 짠 안나왔다 안나왔다 맞음석에 이거 비행기면은 커피 충분하겠죠 엘리트 엘리트 불불 엘리트 어떻게 이게 소주가 안 뜰 수가 있지 어 맹단 단독 없는 정밀 정밀 없는 단독 략가게도 안사도 되겠지 사코데기고 빨돌림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펜타그래프 하나 들고있어 괜찮은 전이야 정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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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씨 방금 아 그 이상한 숫자 맞는데 파워 포션 예비 괸전 있으니까 빨리 먹을거야 서순 근데 정밀 이 꼴인거 보면 버프 먹어도 으떨랑가 단독 카드가 안 나오는게 정밀 제일 큰 어 유령이다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유령의 형상 버리면 오천원인가 심판아저씨 심장을 깨야 심장을 깨야 심장을 깨야 오천원인가 유령의 형상 강화를 괸전을 할 것 같은데 유령의 형상 지금 버려도 오천원인가 심장을 깨야 오천원인가 심장을 깨야 오천원인가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 맞을만해. 하나도 안 아파. 꿀거리. 발놀림. 발놀림도 좋은데 맥독도 나아 불었네. 그래도 이건 발놀림면 않겠지. 스내골. 아이 잘났다. 사일런트가 반쪽이 됐으면 맞을만해. 사일런트가 반쪽이 됐으면 맞을만해. 이놀림. 똥매. 총매 싫어. 총매 싫어. 이놀림. 음. 이놀림 좀 애매한데. 차라리 발놀림 하나에. 공중제비 썩는게 나을 것 같은데. 유독 가서 어디가냐. 시폭이랑 유독이랑. 단 분사랑 싹싹. 밑에 있는거 봐. 어. 팅샤. 발놀림 왜 자꾸 나와. 연금. 발놀림 3번 연속으로 나오냐. 황금 발놀림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연금. 연금 못썼다. 속도 포션. 예비. 아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갖고 가야되는거야. 심판. 뒤틀린 깔대기. 신성. 옥상까지. 근데. 심판이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심판이 아니면. 말씀을 하지 마십쇼. 헷갈리잖아. 심판만 얘기해. 심판 누구야. 신성. 아 접니다. 심장이랍니다. 심판이 심장 크리랍신다. 심판이 심장 크리랍신다. 신성 뜨는게 맞는거 같애. 강화해야 할거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강화는 못하지. 심장까지 가랍신다. 심장까지 가랍신다. 신성. 신성. 시프트 667. 시프트 667. 시프트 667. 신성. 시프트 367. 달달한 보습금. 161. 어려워서App proposed. 사형집행 웃음 악몽? 악몽 아드, 악몽 정밀, 악몽 연금 악몽 발놀림, 악몽 유령 영상 악몽 흐리트 어? 룬피? 아니 왜 소주가 안나와? 이거 버그인가? 아니 어떻게 소주가 안나오지? 어떻게 유물이 이런데 소주가 안나오지? 버그인가? 이거 룬괴 할만할 것 같은데 코스트 4코스트라서 다 있고 왠전 강화 누른게 좀 빡치긴 한데 룬피 소환술은 성공했네 소주 소환술은 실패했는데 전광석화는 충분히 버릴만하진 전광석화는 충분히 버릴만하진 아, 복제 포션 좋지 텅스테니아, 오리에르 콘 깎아 포션 깎아 포션 어... 음... 악마의 형상 스킬 포션보단 낫긴 한데 전략하... 카카... 아... 제비 애 조금... 애매해지긴 할 것 같다 대기 아이... 터지는데 21댐... 21댐 밖에 안나와 옆에 들이 안 죽어 옆에 들이 안 죽어 아이... 정밀성... 역시 정밀은... 아직은... 쓸 카드가 못 되는 걸까 잘하자 용기 거라 아... 이거 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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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제비 하나 더 나왔네 제비말고 흐리탑 하나 더 나와될 것 같은데 아 제비도 괜찮을 것 같애 그럼 이제 저거 나와야 된다 계산된 도박 복제 포션 리필드 돌아왔구나 구르기 쌍절곤 유령 때문에 포션 슬롯 한 칸 막힌 거 좀 그러네 보험 하나 든든히 들어 놓은 건 좋은데 5천원 적금 적금인데 사라질 가능성 있어 신용도 낮은 고위험 투자 상품 고위험 투자 상품 고위험 투자 상품 얘 잡으려면은 포션을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포션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지 악몽 유령 영상이 제일 낫겠지 근데 악몽 유령 영상 써도 독이 독이 그만큼 쌓이나 고위험 투자 상품 아잇 쌍절곤 아닙니다 그거 꼭 세븐 뭘 아잇 두덧 틀 이럭 이럭 1뎀씩 계속 맞을거라 그게 좀 걸리네요. 근데 포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상관없겠다 생각보다 더 세네 노래하는 그릇 벌집 벌집 지금 35뎀 화염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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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집 비행기로 힐 할 수 있다는걸 연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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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 약쟁이 어 안 돼 야 이러면은 포션 슬롯 두 개밖에 못 쓰잖아 포션 벨트 하나 더 집으면 돼 포션 벨트 하나 더 집으면 돼 민초 포션 포션 벨트 하나 더 집을 마산ste 독좀 더 걸어주면 안될까? 와 정밀 정밀 정말 사기다 물음표 카드 룬피 프레스 할만할 것 같은데 지금 딜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 미라소는 너무 아깝다 숟가락 먹으면은 거의 연금 무한각인데 근데 단도 자꾸 들어가서 빡칠 듯 신성이랑 단도 들어간 악몽 연금각 보면은 숟가락이 확실히 좋긴 할건데 이제 단도 목숨 빡칠 듯 빡칠 겹 룬피 룬피 신섬은 안타고 아드는 타는거봐 개꿀이구만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니 신성 신성 삼트 아이고 서순했땐 아 단독 아니 그러면 지금 연금 세개 남아있네 이게 숟가락 트롤 엄청 하는구만 아 아 별일 아니야 어차피 다 채울 수 있어 사소해 항목 연금 한번 하고 항목 연금 한번 하고 제비가 다 밑에 박혀가지고 제비가 다 밑에 박혀가지고 아예 즐겁다 즐겁다 뭐야 아이 이런 죽을 줄 몰랐는데 아 왜 이렇게 세 저거 왜 죽어 아 지나치게 강했다 강화할거는 딱히 없잖아 어차피 신성 쓸건데 호호 호호 과연 유령이 무사히 해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일런트에 의해 소비될지 안전놀이터 더 무사히 출금이 될지 심장에서 운발똥만 게임을 당하게 될지 빠잇 싹 돌려 안 돼 아이 나 시체 복발을 왜 걸었지 내 시계 악몽 하나 더 똥을 뽑자 아 시성씨 신성 공포 이런 애들은 다 숟가락 먹고 아 시 저맥 투성이 악몽 연극 악몽 연극 아이 악몽 악몽 하고싶네 별일이 깼어 유원 1위 저희는 다행히 3 간격 3 야 아드레날린이나 줬는데 타지 말지 저거는 맨날 타고 어디 같은 게임 심성 저맥투성 이런거 절대 안타요 아 뭐야 왜 갑자기 손에 착하고 감기지 아씨 뭐 어떻게 이거 안 돼 죽었어 유령은 이제 자유에요 두 마리가 자유를 찾았습니다 요정도 안나오고 유령도 안나오고 참 포션 가사를 더 돌렸어야 했는데 3737 편안 쓸더스 안전놀이터 유령은 이제 자유에요 자유에요 유령만 자유에요 유령만 자유에요 아 프로젠카님 2만원 오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의 몸이에요 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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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요정은 요정은 감사합니다.